가수 인순이가 보디빌더 대회에 도전합니다. 인순이는 오는 20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열리는 2015 나바코리아 챔피언십에 출전하는데요. 인순이가 이 대회에 나가게 된 이유는 젊음과 열정 때문. 인순이 측 관계자는 지난 7월에 낸 신곡 피노키오의 화두에 맞게 도전할 것을 찾다가 보디빌더 대회 출전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. 이를 위해 인순이는 지난 6월부터 배우 권상우의 트레이너와 함께 매일같이 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아름다운 도전,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인순이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